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세무사입니다. 전 시간에는 임대주택 명칭과 그 구분기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소주제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 서류, 그리고 이럴 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은 직접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렌트홈이라는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 및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에 따라서 등록 신청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소유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소유주택은 본인 명의 단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독소유와 공동소유주택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동명의 등록과 단독명의 등록이 되어 결과적으로 두 개의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공통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유하고요. 그리고 사업자 유형별, 주택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유형별로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구비해야 하며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리고 신청인이 제외국민인 경우 제외국민 등록증 사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의 유형별로 주택을 소유한 자와 주택 소유 예정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주택 소유 예정자는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건축허가서를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대상 주택이 일부만 임대하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 현황도도 필요한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가압류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는 가압류된 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이러한 제한물건이 설정된 경우 임대업자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가 예정되어 민간임대사업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강 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렇게 하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